지난달 취업자 수가 40만 명 가까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납니다. 지난 8월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인한 여파가 9월에 나타난 것으로 보입니다. 통계층은 오늘 9월 고용동향을 발표하며 전년에 비해 취업자 수가 39만 2천 명 줄어들었다고 밝혔습니다. 지난 5월 이후 4개월 만에 가장 큰 감소폭입니다. 가장 타격을 크게 입은 업종은 숙박, 음식점업, 또 도매서비스업, 그리고 서비스업으로 20만 명 이상씩 줄어든 것으로 나타납니다. 연령별로는 2030 청년층이 가장 많이 감소했습니다.